이 배롱나무 한 그루가 지금 여기 사장님 판매가가 7,500 이랍니다 7,500 그러니 이 7,500 을 떠갖고 가서 다른 조경업자가 팔려오르면 아무리 뭐 못해도 운반비하고 작업비까지 해서 돈 천만원 이상 안 남기겠어요 자 요 앞에 있는 아 저 지금 수기작업 하시는 분이 사장님이신데 요게 지금 배롱나무가 600년이 넘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판매가가 지금 1억 5천 이랍니다 1억 5천 또 뭐 갖고 가가지고 뭐 상차 해가지고 판매하고 그러면 한 2억원 받아야 야 대단합니다 600년 가까이 됐댑니다 참 대단한 나무를 오늘 구경을 하네요 자 배롱나무 이렇게 수령이 오래된 건 저도 처음 봤어요 고창이나 오니까 이런 나무 구경하지 어디에서 수도권에서 이런 나무 어떻게 구경합니까 여기도 하죠 자 배롱나무 자 배롱나무 자 배롱나무